근데 뭐 상관없긴 해요 아..아.. 아.. 안전하게 합시다 그냥 천천히 합시다 이거만 왼손? 오른손? 아프다 어..왜 그러세요? 아..이 친구가 W를 찍었더라면 아..뭔 이래깽이요 캠프 두개 먹고 왔어 형을 차이! 얘 프리 있지 않나? 나가 이 새끼야 아..점벨 안써 오 나이스 헤헤 우리 볼벨 금쪽이야? 뭐야? 뭐야 뭐야 비사 로스 조심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Vine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홪 HA ह 음..뭐마 업원비 아니 이거 별로 체감 없는데 님들? 딜적으로 뭐 그렇게 체감이 심한 건 아닌데요?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제어킬 왼손? 오른손? 왼손? 별로 체감 없네 빨라치는게 에컬이 없습니다 야야야야야 미친새끼야 미친새끼야 뭐해 아 볼베 이거 큰일 났네 마죽음 쪽인데 어허 집에 갔어 잘 가고 멀리 안나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돈텐 시작해도 괜찮은데? 굳이 롱소드 시작 안해도?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뭐야 아니 앞에 막아줘야지 아이씨 뭐해 정글 참이 심하네 아이에 타입 tone 1 딜이 2 스몰드여 가지고 보율 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야 야 아.. 뭐야 원딜이라도 잘 키워놓은 상태여서 그나마 후방 가면은 안 질 것 같긴 해요 와 졸라 센거 봐 드디어 처형이 돌기 시작했군 아유 죽어라 이거는 너무 갑울기인데 어디 앞을 아씨 물어 그렇지 아 이게 안 죽어 어 싸게 뺐는데 아 뭐야 미신 살아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세대맛고 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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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괴롭힌다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잡을래 안 잡을 수가 없어 왜 안보이냐 돌왕금 들고 시작해야 세나가 초반에 좀 샷코 상대로 밀 수 있는데 브랜드 동선이 계속 보여 가지고 편하긴 하다 위치 또 걸렸지 포기했는데 AD 샷코는 뭔가 너프 체감이 크게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이게 상대 서폿도 약해지는 거라 체감이 확실히 돌하긴 해 뭐하세요? 아 아 까비 아 아 까비 아 아 아씨 아 어떡해 어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 말파 아니긴 한데 진짜 하기 싫겠다 하기 싫어도 어떡하나 애들이 망가졌는데 아 이 시절로 났네 야 똑똑한데 오면 죽거든 찬우가 미안하다 억울할 거야 조건이 없어서 그러게 바텀 졌어 브랜드 입장에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음 계속 괴롭힘 당하니까 상대의 동굴 계속 들어오지 아구는 백업도 없지 뭐 아무튼 네 오히려 좋아 이거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상대도 돌안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지 우리는 롱소드 체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쉬워진 거임 세나도 이제 돌안검 시작 못하니까 너무 쉽긴 하다 이거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